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야아앜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내가 이겼다! 이 과자미니건! 오늘 제가 알려드릴건 이 캐릭터의 사기성인데 사실 이 캐릭터가 되게 나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 캐릭터를 막상 잘 안하거든요 뭐래요? 어? 어 이거는 제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 핵이에요 오케이 일단 얘 핵쟁이구요 투명 튀었네요 저거있다 아 이거 운동선수면 그냥 쟤는데 팡? 오케이 아 이거 쟤야돼 핵쟁이 오면 다 죽어 버립시다 아니 이 캐릭 사기라고 말하자마자 죽어서 조금 나도 어이가 없긴 한데 핵은 어쩔 수 없지 뭐 목숨줄 이제 원코인이나 하나 더 합시다 사운드 뭐야? 핵 같은데 얘 와 얘 핵이지 어 핵이다 나이스 이거는 어 내가 사냥을 당하더라도 잡는게 많아 쓰레기는 이제 뭐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치운다라는 약간 그런 논리랄까 제가 쓰레기를 먼저 치웠다 생각할게요 이거 죽더라도 오케이 아 앞이다 완벽 그저 퍼펙트 여기서 공기판 딱 으아아아 어? 으앙 어... 몇명이야 으응 킬 수 있죠? 애도 온다 빨리 잡고 재즈가냐 미니건이 있어? 어 야 미니건 먹고 싶은데? 미니건 일로와 갖고와봐 야 미니건 생각났어 야 이거에다가 미니건 조합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야 미니건 압수 일로와 미니건 압수 어 아 미니건 내놔 내껑 미니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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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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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아 나이스 밤이 날 때려? 죽어 이 자식아 쟤 죽여야지 친구야 그렇지 어? 어? 아이씨 데미지 왜이러냐 야아악 아 내가 이겼다 이 과자민이가 죽어라 보셨죠? 이게 어? 공이팡이 이렇게 상깁니다 여러분 뭐야 이거 아아아악 몇발 있냐 나 지금 두발? 야 너 몇발짜리야 몇발짜리야 오 야 너꺼로 바꿀게 오케이 오케이 깜빡이 키고 들어오세요 시민분들 아니 여기서 공기팡 위로 올라가야겠다 어? 구활했는데 아 아 어? 아 아 아 이거 안좋다 큰일났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되지 아이템도 없음 오 뭐야 미니건을 해냈다 저쪽이다 애들 저쪽에 다 있구나 아 가빠가 없네 가빠만 있어도 조금 수월할거 같은데 어 이거다 이거 지금이다 오케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개야 이게 미니건이지 아니 필터가 개사기라고 하려고 하는데 미니건이 사기였노 야 미니건 이렇게 쓰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미니건이 시동시간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공기판을 보내서 드르르르까는 거지 아 괜찮네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캐릭터 부르트 해보세요 절대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예 진짜 해보세요 난 이제 집행하러 가야겠다